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추식매매 방송 오늘 7월 21일자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도일 실전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인 방송은 아니니깐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60일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5일선이 46.76 그리고 60일선은 47.21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했던 날짜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던 날짜 자 여기를 잡아도 될 것 같고 또 여기를 잡아도 될 것 같고 자 여기를 하루 당겨서 잡으면 오늘 딱 매치가 되는 날이구요 최저점은 여기니깐요 그죠 여기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기간이 어느정도 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간이 어느정도 매치가 되면 상당히 변곡 구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잘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던 폭을 여기서 반등을 다 해버렸습니다 돌파를 해버렸죠 자 그리고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하게 상승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여기서 61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 완전 안심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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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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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